하와이로 가라.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안 되겠나? 조그만 세월이 지나면 다 잊고 잘 지낼 수 있을 기다. 준비는 내가 해줄게. 내가 갈게. 하와이. 아, 나야 땡큐지. 근데 25에 가도 되나? 그래서 격리 이주하고 해야 되는데. 아, 니 영어 좀 하지? 격리하는 동안 말이 안 통한데 그때 니한테 전화 좀 할게, 국제전화로. 아, 친구 좋다. 한 게 이런 거. 뭐가? 내가 갈게. 어디? 몇 년 있다가 보자. 아니, 내가 간다니까. 야. 야!